오늘 시작해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오늘은 좀 제약바위 쪽에서 의료기기 쪽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헬스케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. 일단은 좀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침체기에 좀 들었으면서 결국은 이러한 좀 증시를 잘 버틸 수 있는 섹터를 좀 고르다 보니까 결국 좀 메가트렌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, 의료기 같은 좀 어떤 섹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급부상화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고령화 시대에 좀 상당히 빨리 오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한 6% 정도 되는데요. 지금 2050년에는 거의 17%까지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개발도 상황까지도 내려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수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앞에서 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헬스케어 산업을 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실적과 연관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보게 되면 산복의 실적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 전망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에 좀 강달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결국 이제 미국에 좀 수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그 혜택을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3분기 지금 제약과의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궁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면서 좀 수출과 관련돼서 좀 강점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, 특히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이제 원가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되게 보면 원가를 판가로 전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떤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죠. 특히 뭐 사공장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특히 지금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6,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,5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를 좀 상당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이런 환율과 관련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목석관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약바이오를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정보 보세요? 네,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하나 갖고 있고요. 그 정보 바로 이제 루트로닉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의료용 레이저 전문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과 미국의 좀 수출 호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해서 3분기 좀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3분기 좀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2%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3분기 컨센서스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좀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. 미국에서 P, Q가 좀 모두 증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환율 호가를 좀 감안한다고 하면 3분기 전체 실적 중에서 미국의 실적이 뭐 한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600억 정도 중에서 거의 226억 정도를 지금 미국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미국에서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3% 증가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레이저 의료기 관련돼서 지금 경쟁력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,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같이 지금 판매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료뿐만 아니라 뭐 안티에이징 관련된 부분들, 뭐 피부 관련돼서 뭐 혈관, 병면 치료 같은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에서 피부 질환에 관련된 치료까지 지금 레인지가 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발표되는 어떤 이번 주에서도 함께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좀 매매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천 원, 손절가는 1만 5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루트로닉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 안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효과를 속도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현재가는 1만 8,350원대이고요. 2만 천 원대까지 보면 되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